솔직히 말해볼래 평소 같지 않겠노 왜 그래 Oh my dad아 왠지 쑥스럽고 소줍으니까 어색해 입술은 자꾸 깨물고 괜히 앞머릴 만지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걸 너는 왜 피하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니 무슨 말 좀 해봐 누가 그래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대체 누가 그렇게 고마운 말을 해 누군지 모르지만 뛰어내려 노력했는데 대체 어떻게 내 맘 알았대 Oh my dad아가 너 때문에 내가 잠들엉 잘 안 걸고 Oh my dad아가 너 때문에 내가 잠들엉 잘 안 걸고 웃겨 얼마 전만 해도 넌 내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네 생각에 생각에 생각 하지만 넌 절대 모르지 내 맘 젠장 참 눈치도 없어 잡아줘 내 손을 덥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이 들었는지 무슨 말이 들었는지 모르지 모르지만 피어내려 노력했는데 피어내려 노력했는데 대체 어떻게 내 맘 알았대 사람들 모두 아는데 너만 내 맘을 모르는데 대체 난 어떡해 넌 날 어떻게 생각해 난 네가 정말 궁금해 이젠 솔직히 얘기해줄래 누가 그래 내가 오늘 고백한다고 이제 누가 그렇게 고마운 말을 해 허안의 잠재리 모르지만 혹시 그런 얘기도 하면 절대 가만 둔다고 잘해줘 IDEA를 제가 틀렸지 여러분들 모두 아는데 diverse그럼 вижу 스위트 이렇게 달아가 Marianne 저의 일이 ciudad일 produ성 아프기 về 오 겁ientras 아멘